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4월 봄의 화사함과 따뜻함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국방부 기밀 유출 혐의로 어제 체포된 공군 방위군 잭 세이테라이가 오늘 법정에 출두해 기밀문서 삭제와 이전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다운플레이하고 있지만 국가안보 손상은 지금까지 예상했었던 것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용의자가 체포됐지만 추가 유출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은 연방대법원에 쏠렸습니다. 빠르면 오늘 낙태약 사용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클레런스 토마스 연방대법관 위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에게 한 해에 50만 달러 비용을 포함한 초호화 휴가를 책임졌던 억만장자가 대법관과 인척의 부동산 세 채도 샀고 대법관은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마약 펜타닐이 크게 확산되면서 대처 방법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이 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은 멕시코에서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군사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멕시코 당국의 마약 제조 물질과 제조를 단속하도록 촉구합니다. 미국과 관계가 나쁜 중국은 미국 문제라고 잘라 말하고 멕시코는 부분적으로 미국과 협조합니다. 3월에 소매 판매가 두 달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인기 있는 캐시앱 창업자가 숨진 뒤 도시의 범죄율이 부각됐지만 체포된 범인은 같은 테크업계 종사자였습니다. 그렇다고 샌프란시스코 시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이 4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까지의 2023년 미국의 최대 뉴스는 당연히 오늘 아침에 보스톤에 있는 법정에 출두해서 기소 과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구금된 한 방위군 일병 정도니까 아주 계급이 낮죠. 또 2019년도에 멘사추세츠에 있는 공군, 방위군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지반도 스테파들도 군인이고 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최대 뉴스는 지금 이 이슈입니다. 국방부의 기밀을 유출을 했고 그것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이 지금까지 유출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퍼질 수도 있다는 그리고 지금부터는 더욱더 왜곡되고 조작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또 아주 빨리 용의자를 체포한 것도 굉장히 빅뉴스이기도 합니다. 잭 테이세이라 오늘은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출두해서 기소됐습니다. 국가안보 기밀을 권한 없이 삭제하고 옮기고 소유한 이런 혐의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다른 구류를 결정하는 법정에 출두를 합니다. 어제 방송이 끝나고 그런데 이 인물에 대한 그리고 특히 온라인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제 제가 오늘 아침에 그가 체포되기 전에 워싱턴포스트를 인용을 해서 말씀드렸던 거의 그런 부분들이 전부 포함이 되고요. 그 밖의 부분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한국의 많은 분들은 한국인들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한인분들도요. 아니 어떻게 어린 사람이 그렇게 기밀을 가져갈 수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나 아니면 연방법무부도 아주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꼭 이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쥐어졌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리뷰하고 바깥까지 가져갈 수 있었는가 아니면 본인이 우회 도로를 통해서 권한 밖에 일을 했는가. 정보국 소속이고 이런 시스템 안전을 담당하는 일병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내용이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잭 테이세이라는 IT 스페셜리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과 여러 가지 케이블보다도 더 큰 허브 이런 걸 포함한 군사통신 네트워크를 책임지는 사이버에 관한 모든 것을 옮기고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시스템 스페셜리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임무를 맡은 거죠. 물론 이 정도 일을 하려면 직급이 낮고 높고 신원조회는 굉장히 확실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텝발들도 군인이고 군인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그가 넘어가면서까지 정보를 유출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곧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케이브코드에 있는 공군방위군 102사단 정보국에서 2019년부터 일을 했는데 뭐 어제 자세히 말씀드린 그 디스코드라는 온라인이 있고 그 디스코드에서도 또 몇몇 사람들이 또 마음이 맞고 해서 채팅방이 있어서 Thug Shaker Central이라는 그 방의 관리자 말하자면 방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어느 시점부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팬데믹 때부터 몇 년 동안 너무 단단하게 가족처럼 그 채팅방에서 서로 함께 얘기를 하고 했었기 때문에 때로는 인종차별적인 언사나 비디오 같은 것도 공유를 했고 총 같은 것에 대한 것, 게임에 관한 게 주가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우쭐하고 싶기도 하고 어린이들에게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거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겠죠. 대통령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플레이하려고 하고 그러나 국방부나 법무부는 여전히 처음의 입장을 좀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에도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국민들을 안심시켜야지 되면서 국가의 체면을 유지해야지 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나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이거를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격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사실 그대로를 기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좀 국민을 안심시키고 지금까지 내용 보고받은 거 보니까 무슨 충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방부와 법무장관, 법무장관은 좀 전에도 기자회견을 아주 짧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주 심각하게 이 이슈를 냉엄하게 보고 있는 냉혹하게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뿌렸는가 지금 매체에서는 50건 이상들을 리뷰를 했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 300건 정도를 뿌렸다고 하거든요. 그 디스코드의 채팅방을 통해서 그러면 아직 나오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채팅방에서 불과 스물몇 명 정도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무슨 아시아계, 유럽계 모든 청소년, 제가 어제 어린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어린이는 틀렸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어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제가 어린이라고 했겠습니까? 이제 10대 초반이면 어린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판단력이나 모든 것들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국가기밀 같은 것을 주면서 이게 이래, 정부의 뜻이 이래하고 아주 폼나게 어른으로 불렸으니까요. 21살이니까 그 채팅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키드죠. 10대 초반이면. 그래서 이제 300건 정도인데 여러 인종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뿌렸잖아요, 결국은. 러시아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텔레그램. 텔레그램이 보완이 괜찮다고 해서 한국의 정치인들도 무척 많이 쓰고 있는데 얼마나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상당히 조작되고 왜곡되는 것이 많을 수도 있다고 전제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영화 제목은 잊었는데 산타모니카의 랜드 코퍼레이션도 나오고 하는 리차드 닉슨의 무슨 베트남 전쟁 이런 것들 그 부분에 관한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 영화에도 나오는 인물 대니엘 엘스버그 국방부의 기밀을 유출했습니다. 그때가 1971년도였고 베트남전에 대해서 정부가 속이고 있다. 현지에서 지고 있는데 이기고 있다고 정치적으로 계속 속이고 있다 해서 기자하고 무슨 연구원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있잖아요. 그 기밀을 전쟁이 싫어서 또 미국이 전쟁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싫어서 유출을 했다는 거고 2010년도에 첼스 매닝은 또 잘 기억하실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성전환 수술도 했고 외교 문건과 다른 문건을 위킬릭스 그때 이제 위킬릭스가 막 시작되고 한창이었으니까요. 위킬릭스에 엄청나게 뿌렸죠. 그 당시에 이 첼스 매닝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싫어서 이 아프가니스탄 지금은 이제 미국이 다 지난해 여름에 8월 초에 철수하고 말았지만 그게 너무 싫어서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이런 사람들은 다 내부 고발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3년 뒤가 에드워드 스노우든입니다. 에드워드 스노우든은 군인도 아니에요. 요원도 아니었습니다. 국가안보국의 계약자로서 20만 건의 문건을 미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스파이를 하고 있어 다른 나라 무슨 시민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사람도 그렇고 목적이 있었죠. 역시 계약자로서의 내부 고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잭 테이세이라 잭 테이세이라를 많은 매체들이 설명할 때 검은 머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제 그건 이제 인종을 생각하시라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카는 아니고 검은 머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청년은 인터넷에서 사귄 가족과도 같은 몇 년 동안 너무 친하게 사귄 친구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쇼업하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거든 쇼업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OG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해서 체포된 마을도 너무너무 시골 평화로운 도대체 이런 뉴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을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메리칼란드 법무장관이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흔들었다. 이 디스콜드라는 온라인의 채팅방인 Thugshaker Central에서 많은 지난해부터 이런 것들을 뿌려서 그리고 이제 정부에 대해서 좀 어두운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정부가 좀 과잉이다. 이런 정보 수집 같은 것을 하는데 그리고 엄청난 총기 애호가고 인종차별적인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이 그 같은 비디오를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무튼 테크놀로지 서포터잖아요. 이 방위군에서 정보국 안에서 미국과 정보 동맹이라도 공유하면 안 되는 그러는 이제 노폼이라는 것까지 지금 다 풀어헤쳤는데 이로 인해서 한국과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얼마나 지금 곤란해졌습니까. 아무튼 그런 일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파일 수백 개가 300개가 올려졌는데 지금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 50개 조금 넘는 100개라고 알려졌었죠. 그 가운데서 파악된 게 50개가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3분의 1도 지금 다 안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안토니오 구텔라스 유엔 사무총장에 관한 미국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적인 대화 같은 것들도 포함돼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지금 골치가 아픈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번에는 증명하기가 쉽겠죠. 모든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내부 고발자 형태로 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이 아직 쉽지는 않았다는 것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를 유출했다 해서 5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있고 에드워드 스노우든처럼 다른 나라로 도망쳐서 러시아로 망명을 했다가 러시아 시민권을 받고 러시아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때 에드워드 스노우든은 170만 건의 문건 이번에는 300만이 아니라 300건이라고 하지만 스파이법 그 당시에 세계를 위반했고 에드워드 스노우든은 최대 30년 징역형을 구형받을 수 있는데 도망자였다가 러시아 시민이 됐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베트남전에 관해서 엘스버그는 최대 형량을 따지자면 115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 케이스는 다 기각돼 버렸거든요. 매닝도 첼스 매닝도 7년 정도를 수감했죠. 그리고 나와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이 청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계산을 하겠죠. 국방부 법무부 정부에서 이로 인한 미국 국내의 안보에 얼마나 위협이 됐고 또 외국과의 한국을 포함해서 외교관계에 얼마나 피해가 됐는가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아직 알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첫날부터 제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사람이 비밀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심지어 120만 명에서 많게는 175만 명 민간인 또 계약자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 경우가 그렇잖아요. 일병이지만 그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떤 식으로든 아무튼 볼 수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역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9.11 테러 사건이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서로 공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정보 공유. 해서 이게 너무 많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늘렸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국방부에서는 보고를 보고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리스트를 줄인다든가 이런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뭐가 줄어드니까 9.11 같은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또 늘려놨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쩌란 말이냐 기술은 발달해서 세계 최고의 도청 기술은 갖고 있는데 그게 또 아주 엉뚱하게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더군다나 인터넷이라는 국가도 나이도 성별도 상관없이 서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터져버리니까 굉장한 외교적인 파장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서 또 하나 국방부 대변인이 어제 질문을 막 기자들이 하니까 똑같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일개 일병 주제의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 하니까 그 점은 구체적인 것은 조사해봐야지 알고요. 군대라는 것이 참 특수한 집단입니다 라고 일단 답변을 하더군요. 국방부 대변인이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것을 하는데 군인이라고 하면 20대 초반에 어디 전쟁터에 가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가 있고 정보국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군인들이 실전 가장 현역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군의 특수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특별한 임무를 맡길 때는 그 임무에 대한 임무라든가 여러 가지 규율 같은 걸 당연히 훈련을 시키겠죠. 훈련을 시키면 뭐합니까? 이렇게 통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지금 막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군이 젊은 사람에게도 책임을 갖고 신뢰를 갖고 책임을 맡긴다 이런 말도 조금 뭐라고 할까요? 완전하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이렇게 체포될 때 보니까 너무너무 한적한 동네였습니다. 그 한적한 동네에 메사추세츠니까요. 메사추세츠 뭐 보스톤에서 남쪽의 농업지대랍니다. 노스타이튼이라는 엄마 집에서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 집에서 그 동네는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고 이 정보의 핵심이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으니까요. 외교적 마찰 전혀 상관이 없는 농업지대 그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은 오이 호박 이런 걸 재배하다가 이게 뭔 일이지 완전히 무장을 하고 FBI 요원들이 이 사람 체포할 때도 막 총을 들이대고 손 들어 하고 손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손을 뒤로 해서 수갑 채우고 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그걸 다 본 겁니다. 호박 오이를 재배하는 곳에서 최첨단 국가 안보 범죄를 저지른 마을 청년에게 FBI가 와서 완전히 소총을 딱 겨냥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26살에 어떤 마을 농부가 오늘 가디언과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마을은요. 마치 신의 마을과 같아요. 그게 무슨 신앙이 깊다라기보다도 This is a father's world 라는 그런 전원과 자연과 무슨 법 같은 것이 완전히 별로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가세 마을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도 서로가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무슨 바이크 같은 것도 타고 총을 쏘고 이 청년도 사냥이라기보다 총기 애호가라고 붙이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총기 애호가였고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삽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조용하게 조용하게 흘러가는 그런 항해하는 것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얼마나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청년이 거기에 살면서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하는 것이 뭐가 매치가 잘 되지 않는 이 마을은 최대 뉴스라고 하는데 이 마을에서는 아마 앞으로도 최대 역사상 최대 뉴스일 수도 있고 미국에서도 이 애프터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지금 최첨단 인터넷으로 모든 것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일들 미국의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하나는 두 번째 제가 잠시 뒤에 두 가지 아이템을 전해드릴 텐데 하나는 이제 오늘 기다리고 있는 뉴스고 많은 뉴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야 자꾸자꾸 쌓이다 보니까 한 번에서 안 되고 두 번에서 안 되던 것이 이게 뭔가가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연방대법원이 이제 오늘 빠르면 낙태약에 대한 일정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 낙태약 판결은 텍사스의 판결이 있고 워싱턴주의 판결이 있고 또 루이지아나주에 있는 제5항소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제일 레이티스트 제5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연방법무부가 이거 신속하게 일단 판결을 해주세요 하고 연방대법원에 항소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연방항소법원에 대한 판결 이런 시행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의 판사가 판결한 것과 워싱턴주의 판사가 판결한 것을 약간 섞어서 판결을 내놨습니다. 낙태약이라는 미프 프리스톤이라는 약을 허용은 하되 7주일 지나면 살 수 없고 그리고 사더라도 의사에게 3번 방문을 해야지 되고 약을 처방받기 전에 또 이 약을 우편으로 배송받을 수 없다. 이러니까 이거는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싫다고 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싫다고 합니다. 텍사스의 판사는 전면적으로 미프 프리스톤이라는 약을 23년 전에 식품의약국이 승인을 했지만 이거 승인하면 안 된다. 임산부의 정신건강 같은 것도 고려하지 않고 당시에 승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이 2023년이다. 더 이상 긴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니까 연방정부가 딱 그 항소를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내일부터 당장 이게 어떻게 시행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요. 식품의약국의 권위라든가 제도잖아요. 식품의약국이라는 어떤 조직체에 대한 권한 이런 것에 도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판사는 의료전문가가 아닌데 판사가 의료전문가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임상실험의 결과를 보고 등등을 놓고 승인을 한 약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23년 동안 복용하고 미국 낙태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걸 없애버려라 하니까 이건 과연 맞는 것인가. 법과 식품의약국과의 사이에서 그리고 여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판결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워싱턴주에서 내린 그런 판결은 그쪽이 진보니까 진보 판사가 오바마 판사잖아. 텍사스주에서 전면적으로 금지하라는 거. 거기가 텍사스가 완전히 레드잖아. 레드니까. 그리고 또 트럼프의 판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항소법원 판사도 제안을 둔 사람은 둘 사람 다 트럼프의 판사이고 트럼프가 지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섞여서 오늘 연방대법원에서는 일단은 항소법원에 진행돼야 되는 절차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급하게 그냥 급한 불 끄는 것 있잖아요. 밴드에이지 붙이는 거. 그런 판결은 연방대법원에서도 그냥 한 사람이 딱 심의를 해서 일단 결정을 내리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냥 항소법원대로 7주일 이상은 안 되고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어서 미페프리스톤을 그냥 해라. 하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텍사스주 판사처럼 그거 그냥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그런데 이미 두 군데에 연방법원도 했잖아요. 텍사스에서는 식품의약국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그리고 워싱턴주에서는 식품의약국이 과거에 결정 내렸던 승인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하고 서로 다른 판결을 이미 법원에서 내려버렸기 때문에 연방대법원도 who knows 이렇게 뭐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데 법원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미 많이 일어났고 해서 이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이런 부분 그래서 이례적인 거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는 것은 식품의약국입니다. 식품의약국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텍사스 것을 따라 또 아니면 무슨 제5항소법원 판결을 따라 워싱턴의 판결을 따라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콜로라도, 버먼트 등등과 워싱턴 DC 아주 진보적인 주 17개 주에서는 이게 또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의약국은 어떤 것을 따라도 식품의약국이라는 그런 기구는 연방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얽히고 싶어하지 않죠. 정치적으로 얽힐 때 힘이 떨어지니까 연방대법원은 이미 본인들은 얽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판결을 하는지 모르지만 정치적이 돼버렸다고 세계에서 판단을 내렸고 지금 존 로버츠의 대법원은 보수 대법원이라고 판결을 내려버렸고 식품의약국은 우리는 정치적이라는 것을 피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어느 것을 따라야지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 행동도 안 하면 그래서 식품의약국이 지금 성명서 같은 것도 안 내놓고 있는데 아무 말을 안 해도 저건 또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하고 이게 지금 식품의약국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내일부터 시행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오늘 안에 내겠죠. 오늘 요즘 이 낙태약에 관해서 늘 밤에 사람들 다 퇴근한 다음에 결정이 나와버려서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고 이게 이제 2024년도 대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보고 또 하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 낙태에 관한 지금까지 수십 년을 거의 50년 동안을 사람들에게 누리게 했었던 기본권을 국가가 결국은 빼앗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자유를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이 이 내용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다른 이슈와는 달리 공화당에서도 조금 좀 다른 이슈와는 차별되는 시각을 보이고 있기도 한 게 이게 낙태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방대법관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람 당연히 클레일런스 토마스죠. 유일한 흑인 남자 또 흑인 여자가 최근에 들어갔으니까요. 케탄지 브라운 잭슨. 클레일런스 토마스와 친척이 아니라 정확하게 클레일런스 토마스 그리고 장모집 또 숨진 클레일런스 토마스의 브라더 집을 세체를 억만장자 개발업자가 사줬는데 이 개발업자도 역시 지난 20년 넘게 토마스 부부에게 어떤 해에는 50만 달러 상당의 휴가를 보낼 수 있게 해준 개발업자입니다. 공화당이 아주 보수적인 것에 많이 돈을 지원하는 그런 개발업자인데 할런 크로우라는 개발업자인데 이게 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프로퍼블리카라는 일반 매체와는 다릅니다. 무슨 중요한 이름 알고 있는 그런 매체가 아니라 탐사보도만 주로 하는 프로퍼블리카가 또 보도를 했는데 저는 미리 취재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딱 지난번에 선물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 50만 달러 이상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그리고는 하나도 신고하지 않았어. 이렇게 한번 해놓고 쫙 일주일 이상 반응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터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집까지 사줬네. 집까지 사줬는데 그걸 토마스가 보고를 하지 않았네. 지난번에 선물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 일과 관련이 없는 오랜 친구에게 받는 선물은 괜찮다고 내가 그렇게 들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잘 보고를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 한숨을 쉬고 있었겠죠. 안도의 한숨을 조금. 그렇지만 속으로는 찜찜했을 테고. 이게 사실은 더한 것일 수도 있고. 조지아주 사바나에 있는 집. 그리고 장모님이 살고 계시던 그런 집. 그랬더니 이 개발업자가 하는 얘기가 그것도 다 2014년도에 새채를 다 샀다고 하는데. 개발업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사람과 너무너무 친구이기 때문에 나중에 클레런스 토마스 박물관을 그곳에 짓기 위해서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명한 하버드 법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의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토마스 대법관은 누구에게 팔고 사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연방 선출직 공무원들의 모두에 해당되는 겁니다. 연방 대법관까지를 포함을 해서 1000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으면 신고를 해야지 되는데 자세하게. 그런데 이 경우는 당연히 10만 달러 이상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고. 이게 1978년도에 생긴 연방 공무원에 대한 그런 연방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그런 법입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 왔고. 이 사람 두 사람은요. 사실은 연방 대법관이 되고 난 뒤에 친구입니다. 클레런스 토마스가 90년대에 연방 대법관이 됐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수십 년 동안을 이렇게 화려한 휴가를 매년 휴가만 보낸 게 아니에요. 선물도 굉장히 많이 줬는데 15,000달러짜리 선물 등등. 이것도 본인이 신고해서 안 게 아니라 LA타임스가 2004년도에 보도했다가 그다음부터는 아예 선물 신고를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것도 바로 지금 집도 사준 그 사람이 줬고. 그때 그 15,000달러짜리는 아브라함 링컨의 흉상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그랬고 연봉이 28만 5,400달러인 연방 대법관이 한 해의 휴가비가 50만 달러 이상 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받고 그리고 이제 집을 팔고 사고 한 그 재정관계도 숨지고 당연히 지금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과 연방 대법원에서는 언론에서 막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요. 이 크로우라는 사람이 집을 사고 난 뒤에도 토마스 장모님이 아니라 어머님인 것 같은데 어머님인지 장모님인지 계속 그 집에 살았습니다. 그 집에 산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집을 몇만 달러를 들여서 집을 보수 공사를 해줬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집값도 오르긴 했겠지만 본인 명의지만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이고 그리고는 또 재산세도 또 내주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 크로우는 2006년부터 클레런스 토마스는 90년대부터 연방 대법관이었고 2006년부터 그의 친구 돈과 연관된 돈거래의 이 크로우라는 친구는 2006년부터 연방 대법원 산하의 역사학회라는 곳에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고 나서 이사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이렇게 보면 클레런스 토마스는 가장 지금까지 유명했었던 게 수십 년 동안 법정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중요한 안건을 판결을 할 때 판결문 기본 찬성하는 판결문 반대편의 판결문을 쓰는 사람이 따로 있고 말도 해요. 연방 대법관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불과한 얼마 전에 목소리를 처음으로 법정에서 목소리를 띄었고 그리고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그런 보도도 있었고 2011년에도 커먼커즈라는 감시단체가 와이프가 또 문제잖아요. 항상 이 지니 토마스가 너무너무 보수적이고 이거 부정선거였어 하면서 공화당 정치인들을 막 휘저고 다니고 와이프는 백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의회 관련 일을 했었던 백인 여성이에요. 그리고는 또 집도 사주고 휴가도 보내준 이 공화당 기부자 거물 기부자가 지니 토마스가 이제 헤리티지 재단이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띵크탱크잖아요. 그 헤리티지 재단에서 일하고 할 때 여러 가지 새로운 단체도 설립하고 이럴 때 돈도 50만 달러를 기부하고 헤리티지 재단에서도 한 70만 달러를 5년 동안 벌었답니다. 이 클리얼러스 토마스 대법관의 와이프가. 그런 것도 하나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것이 크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이거 부당한 거 아니야? 해봤다가도 어찌어찌하여 들어가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볼이 작았던 볼이 커져서 제가 뉴스를 전체적으로 쫙 리뷰를 해보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 연방대법원 하면 최고 법원이고 최고 법원이고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할 때까지 일을 하고 물러나지 않잖아요. 아주 명예직 중에 명예직이고 그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연봉은 뭐 연방대법원장은 조금 많아요. 30만 달러 조금 안 되는 29만 몇 천 달러고 이렇게 토마스 클리얼러스처럼 아주 그 시니어는 28만 5천 400달러 정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그 명예에 먹칠을 하고 그 명예에 먹칠이 된다는 것은 미국 연방대법원 자체의 엄청난 해가 되고 대법관 자체도 대법원 자체도 그럼 그렇게 남에게 돈을 받고 휴가 가고 돈 거래하고 보고 해야지 되는데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최고 판결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많이 못 전해드렸는데 미국의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신문의 사설에서는 클리얼러스 토마스 연방대법관에 관한 것 이거는 좀 부당하다, 찜찜하다, 냄새가 좀 심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경제는요. 지금 물건값이 내려가도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당연히 걱정하고요. 물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경기 침체가 와도 미국은 견딜 수 있는 정도이다라는 것은 밑바닥에 쭉 깔고 그런데 이제 연방준비제도는 아무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괜찮아 하는 그런 분위기의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에 소매 판매도 한 달 전에 비해서 1%가 줄어들었는데 소비자들이 돈을 잘 안 쓰니까요. 이거 두 달 연속 줄어든 수치입니다.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개솔린 소비인데 이건 좀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솔린 값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여긴 또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 지난달에 5.5% 개솔린 판매 가격이 판매한 가격을 보면 줄어들었답니다. 게스 스테이션 말고는 소매 판매가 그걸 빼면 0.6%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눈에 띌 만한 하락인 게요. 2월 달에는 0.2% 마이너스였거든요. 소매 물품 적게 소비하고 특히 이제 빌딩 서플라이즈 마이너스 2.1% 전자제품 역시 마이너스 2.1% 옷도 덜 사셨네요. 지난달에 1.7% 한 달 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소비를 줄인다 하면 미국이 그동안 언제나 소비에 의해서 70%의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걱정을 하죠. 오랫동안 오랫동안 경제를 지탱해온 것이 소비인데 하지만 이걸 연준이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좋아하는 겁니다.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내려가길 바라죠. 수요가 계속 있으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사겠다는데.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어제 좀 잘못 전해드린 부분도 있고 또 미국의 또 새로운 뉴스이기도 하고 해서 전해드립니다. 43살의 밥 리라는 캐쉬 앱이라는 돈을 주고받고 하는 내가 친구에게 돈 넣어주고 친구도 나에게 돈 넣어주고 하는 그런 앱이요. 앱을 만든 사람이 지난 수요일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길에서 카레마자 숨졌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암호화폐회사 모바일코인의 상품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한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 제가 급하게 헤드라인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8살에 니마 모메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IT 컨설턴트고 2010년부터 비즈니스를 했고 아마 그 칼에 찔리기 전에 차 안에서 이 사람의 가해자의 니마 모메니가 체포가 됐습니다. 이 사람 차에서 같이 얘기하다가 다투고 밖에 나와서 칼에 찔려서 숨진 것. 그런데 경찰이 어제 기자회견할 때 보니까요. 방송 끝나고 봤더니 다시 돌려서 봤더니 알고 있는 관계다. 두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는 관계라는 얘기를 안 하더군요. 지금 단계에서는 말할 수가 없다 하면서 그냥 서로 알고 있는 관계다. 그런데 꼭 비즈니스 관계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만 얘기를 했고 또 제가 어제 하나 이 말씀 드렸던가요. UC 버클리를 졸업을 했다. 가해자가 했는데 가해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링크드인 그 사이트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 UC 버클리의 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기자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학생은 그런 이름의 학생은 다닌 적도 없고 졸업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거봐 샌프란시스코 노숙자 등등등등 범죄가 그렇게 많더니 길 가다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샌프란시스코를 사랑하고 샌프란시스코를 사랑하던 사람이 그렇게 숨졌단 말이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아는 사람이 범인으로 밝혀졌고 실제로 미국의 다른 주요 도시보다 폭력 범죄율은 낮답니다. 물론 홈리스라든가 마약 범죄라든가 이런 것은 많지만 2019년 살인사건이 41건이었다고 하거든요. 2019년이면 팬데믹 바로 직전의 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56건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렇고 재산 피해 절도 이런 것들이 많지 살인 자체는 샌프란시스코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그렇다고 안전한가 그것도 아니다 하는 것 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뒤에 몇 가지를 묶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 내용은 펜타닐이라는 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가 미국과 멕시코와의 관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서로 당연히 다르죠. 다른데 이런 것들이 조건에 따라서 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그게 결국은 펜타닐, 펜타닐로 인한 일반 생활까지 온다 하는 것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펜타닐이 미국에서 많아지면서 청소년들도 많이 숨지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거 말하자면 멕시코 쪽에서 많이 오니까 거기 갱단, 마약 이런 카르텔이 있으니까 군대를 보내서 소탕 작전을 펼쳐야 돼. 말하자면 테러리스트로 본다는 거죠. 공화당에서도 이제 그 내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것은 원료는 중국에서 거의 들어오고 그것을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 쪽으로 들어오니까 중국과 멕시코와 우리가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시각입니다. 펜타닐이 워낙에 강해서 몰핀보다도 100배가 강하고 이거 인조로 만드는 거잖아요. 아주 성분이 무슨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제품들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세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데도 쓰는 값싼 것이 재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강한 헤로인보다도 50배 정도가 강하다고 하니까 게다 대고 만드는 비용이 쌉니다. 만드는 비용이 싸다는 것은 그 만드는 사람 말하자면 마약 딜러에게는 좋지만 마약 사용자에게는 나쁜 겁니다. 싸니까 더 많이 사서 더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7만 명이 미국에서 매년 2021년이 가장 최근의 데이터입니다. 펜타닐로 사망을 했다고 하면 독감으로 숨진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국경으로 멕시코 쪽에서 들어오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원료 자체는 거의 중국에서 멕시코로 들어가고 인도에서도 조금 들어가지만 미미한 양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멕시코에서 그걸 이렇게 만드는데 그리고 국경 문제를 연관을 해서도 공화당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을 하는 거고요. 국경에서 들어오는 건 맞지만 파워풀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이게 이민자들이 가지고 들어온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불법적으로 어디를 넘어오고 사막을 이런 사람이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국경을 통해서 미국 시민이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멕시코 대통령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권인데 아니 우리나라의 남의 나라가 총 들고 와서 싸운다고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도 워싱턴의 안보팀을 보냈습니다. 이건 일정 부분 협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에게도 지난주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좀 그런 재료를 우리에게 좀 보내는 것을 거기서도 컨트롤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 전임 대통령 때와는 다른 겁니다. 전임 대통령 때는 이거 어림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중국의 답변은 뭔 소리하냐. 우리는 이 펜타닐 관련 무슨 원료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문제는 다 미국이다. 미국이 만들어서 미국이 또 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원해서 쓰는 거니까 미국이 감시를 많이 하고 그리고 미국이 사람들을 쓰지 않도록 미국 너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멕시코와 미국은 그래도 대통령이 바뀌면서 사이가 조금 좋아져서 이게 어느 정도 협조가 되는데 중국은 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방문하죠.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기술 이전 문제, 무역 문제 하니까 이게 딱 미국과 끊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이징은 사실은 2018년도에 자극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는 만들지 못하게 해요. 만들지 못하게 하지만 원료는 아니 합법적으로 다른 물건을 만든다고 뭐 수출하고 수입해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 중국이 당국이 볼 수 있죠. 그게 펜타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원료를 수입해 가는가 아니면 무슨 일반 다른 세제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이 해 주기 싫은 거죠. 중국 내에서 안 만들어서 중국 사람 마약 사용 안 하면 된다. 이런 거고 바이든 행정부는 멕시코에서의 군사 작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는 거고 결국은 멕시코나 중국이 빠른 시일 안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그렇게 될 때는 중국의 얘기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미국에서 교육하고 예방하고 해서 치료도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인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오늘도 못 전해드린 뉴스가 많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렸던 북한이 결국은 이번에는 패밀리 어페어가 됐어요. 와이프 김여정 동생 딸 다 같이 나와서 우리가 쏜 그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고체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더군요. 그리고 또 다른 뉴스도 있는데 여기서 마치면서 주말 행복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대처 auf 1.030 nghcompass alguien enam trav기들 안 cottaly enti ack horses усов